여러분, 이 누군지 아세요? 세상에 은검이가 털을 깎았지 뭐예요. 은검이 털 깎는 건 제가 계속 반대하고 반대했거든요. 아이고, 탐스러운 털 때문에 귀여운 은검이 얼마나 귀여운데 그게. 근데 있잖아요. 털을 깎으니까. 은검아, 더 귀여운 거 있죠? 몸이 더 작아지고 아휴, 더 그냥 더 어려진 것 같은 느낌? 아휴, 귀여워. 등에 그리고 은검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그게 그 뭐냐, 은색 털 때문인데 은색 털이 아주 잘 나타나 있네요. 네, 그래서 은검아, 이리 와봐. 아휴, 은검이 귀여워. 은검아, 털 깎은 은검아. 독자분들한테 인사해라. 저는 은검이에요. 털 깎았다고 미워하면 삐질 거예요. 아, 예. 목소리가 좀 징그러워서 그렇지. 어? 이 녀석이 그러고 보니까 카라 쓰고 물을 먹네. 아휴, 다행이다, 다행이야. 하여튼 은검이 털 보면 참... 아휴, 은검이 털 깎네. 너, 은검아. 털 깎는 거 너무 아까웠죠. 어떻게 하면 좋아, 은검아. 아휴, 은검이. 또 자라겠지, 은검아. 그치? 털 자라면 그때... 또 깎자, 은검아. 아휴, 은검아. 그치? 아휴, 은검아. 그치?